해킹 시도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인터넷 해킹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처벌 규정 강화와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사이버 안보 법안을 만들어 의원회람에 들어갔습니다. 미국 의회 전문 마체 더 힐은 이 법안은 앞으로 해킹 시도만 해도 실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정보를 훔친 해커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한도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.